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122곳을 지방으로 옮기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 그리고 지방경제에 활력을 주겠다는 건데요. 과거 공공기관 이전 논란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이야기, 어떻게 해서 다시 나오게 된 거죠? 네, 어제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가운데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을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기도록 당정 간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과밀화돼서 몸살을 앓고 있고 지방은 소멸위기 속에 있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방이양일관법을 제정하여 중앙사문을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조직과 입법, 행정권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독창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방자치권을 확대하겠습니다. 네, 이 122개 기관에 근무하는 총인원은 5만 8천 명이 넘는데요.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그리고 코트라나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네, 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던 때는 참여정부 때였죠? 네, 맞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했는데요. 서울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고 혁신도시를 건설해서 지방경제에 활력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이후 혁신도시로 선정된 전국 10곳 등에 공공기관 153개가 이전을 했습니다. 다만 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사실상 백지화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공공기관 이전 이슈가 어제 이해찬 대표 발언으로 재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반응과 효과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해찬 대표는 국가혁신클러스터를 혁신도시 중심으로 조성해서 지방경제를 위한 특별한 정책도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요. 지역의 국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와 교육복지 등의 사회보장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몇 가지 문제점들로 반발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공공기관이 떠난 지역에서는 일자리와 인구가 줄어서 지역경기가 오히려 악화되는 현상이 발생했었고요. 지방에서는 더 규모가 큰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 간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 지방으로 옮기게 된 공공기관에서는 다수 직원이 이탈을 하거나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언급된 금융 공공기관들 몇 군데를 취재를 해봤었는데요. 내부 분위기는 소위 멘붕 상태입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 어쨌거나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긴 했지만 앞으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지혜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